저거 즐기려 하셔봐 돌려보세요 반대! 창문 열어봐요. 창문! 지금 반대로... 스톱! 스톱! 반대로 돌아간다... 이거 두 개네? 이게 옆으로 깼는데... 옆으로가 맞는 것 같은데... 맞는데? 잭도? 다시 한번 돌려봐요. 조금 아예 안먹어. 잠깐만... 잠깐만... 돌리고 있어봐요. 돌리고 있어봐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구만. 다시! 반대! 반대! 반대로 밀고 있어봐요. 조금만 걸리나? 다시! 잠깐만요. 반대! 다시 반대! 저 위에 거 한번 해봐요. 반대! 반대! 두 개 다 움직이봐봐요. 두 개 다 움직이봐봐요. 두 개 다? 네. 됐어요? 네. 아니요. surv through 세 개 두 개 이다! 먹어볼까정 더 mafia 내 général 이건 없습니다! 시동을 액셀하다가 살살 낮추고요 이거 다 보문사 하세요 잠깐만 해봐요 해봐요 차도 시켜봐요 다시 밀어요 아까 돌아가는 쪽으로 금방 했던 거 그대로 밀어봐요 지금 돌아가는 거네 이게 나오는 거고 시동을 꺼봐야죠 이제 시동 잘 나오고 앞 빼줘보세요 이제 반대쪽으로 시동요 시동요 자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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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요걸 풀어가지고 여기서 밀을 때 오히려 나무나보면되지 이거 단동복동 조정하는건 없어요? 그거는 없는데? 저 안에서 없잖아 아니 그 안에서 조정하는건 없는데 그래서 뛰어나올 수가 없잖아 여기서 안 쏘면 분투해서 안나오는거에요 해보세요 나오는데? 다시 저 모다이에 적있나보다 시동 꺼보세요 뒤집어여 시동 걸어가지고 한번 시켜보세요 요 오일 여까지 다 달라고 확인한게 해보세요 했어요? 해보세요 다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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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동 반대 살짝만 해볼게요 다시 반대 시동 한번 돌려보실래요? 이제 반대로 돌아가네? 반대 저기 잭이 바뀌었나보네 반대 내가 어제 그래가지고 호스를 바꿔 꽂아보라 했잖아 근데 여기 편이 바꿔봤다고 그랬는데 왜 안받궈봤구먼 됐어요 됐어요 시동 꺼보세요 반대로 반대로만 돌아가게 되어있는거에요? 아 그랬잖아 내가 어제 물어봤잖아 혹시 반대로 반대로 또 들어왔어? 한쪽으로만 돌아가게 되어있지 않냐고 아니라며 다 돌아갔다며 아니 이거 아니요 내가 봤더니 한쪽으로만 돌아가게 되어있는거에요 그러니까 호스가 바뀐거에요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돌려놔 그럼 아까 바꿔도 반대로 돌아가야 돈까 아 그렇지 그러네 그럼 내가 반대로 돌려도 안다 그렇지 그렇지 우리집 하나는 그거는 아니잖아 그렇지 아 이거 반대로 다시 돌려봐요 반대로 돌아가나 그러니까 네 말대로 아니요 그니까 반대로 돌려봐요 반대로 돌려봐요 반대로 안 돌아가 안돌아가요? 또 보채서 적인거? 아이씨 잠깐만요. 시작봐봐요. 아이씨 나 되게 깔리네 이거. 네 말대로 안 돌아가면 반 저기 한 대 아까는 반 대는 더 쪘어 이거. 아 맞아 맞아. 그럼 저기 좀 돌아야지 맞아. 아이씨. 뭐지? 따로 없죠? 이거 실린더죠 이거? 아 실린더 한번 꺼보려고. 아 가격이 좋네. 아 이거 이씨 아텐매들. 아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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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리다 움직이나면 되죠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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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실리다가 안 움직이지 실리다 움직이던 거 아니야 이거 보채 여기서 잘못됐네 이게 뭐가 안되면 아래로 잭을 바꿔보는거에요 그러면 이제 위쪽인 잭이 나오니까 보채에서 잘못된거? 여기서 잘못됐네 지금 돌려봐요 날개 아 자구르타 움직이네 자구르타 움직이네 그러면 이거 어차피 여기서 아잇 잠깐만 잭이 잘못했나보다 이거 꽂았는데 안되는거 아니야 여기서 안되네 뭐가 안좋은건데 시동 꺼보세요 앞에 보세요 여기서 압력이 안나오나보다 없어졌어 여기서 여기서 배선이 흘러나 빠져있어 여기 앱그만 배선이 흘러나없어 죽은 소리야 그저 앞에 단동버터 발판 밑에 발판 밑에 단동버터 조정하는거 없어요 혹시? 래바똥으란거? 그건 없어 안달렸어요 뭐? 랄브작용력이 뭐에요? 랄브작용력이 뭐에요? 랄브작용력이 많이 아프고 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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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강조정 내가 봤을때 고장이 아니고 뭐 조정하는게 있을거 같은데 안에? 안에? 안에 조정하는거 없어 이 앞쪽은 조정하는거 안에 하나도 없어 이 앞쪽은 조정하나도 없더만? 어 저기꺼는 신형은 또 이렇게 잠궜다 저기하는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안맞지는거라? 안맞지는거라? 기계식이라? 저번에 PTO 갈면서 애들 이 안에 갈면서 애들 본사 가서 갔다 오서부터 안된거에요 본사? 응 본사에 들어가서 PTO 갈았다고요? 안에 저기 판 디스크판 PTO 아 이거 뭐야 여기서 한걸고 본사로 갔어요? 다 뽀개야되니까 여기서 힘들다고 아 미션을 빠개야되는거에요? 이거 다 본체 전체를 다 들어내고 해야되는거에요 미션은 한번만 뛰면 되겠지 저기가 다 뽀개고 나서 차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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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거는 뒤에서 갈게끔 되어있는데 내건 저기 중간에 나가가지고 다리 다 뽑았어 이거 볼트도 안좋아났냐 이거 볼트도 안좋아났어 이거 걸어 놓은건가 일단은 압력만 한번 재 볼게요 어 그거 해보고 안되면 저기 대리장 들어가요 해달라 그래 그러니까 압력이 안나오면 네 이게 진정하는게 아니 PTO 플래치겠네 우리 건너면 어 저기 유압 밸브 열어준게 3개가 있잖아 뒤에 코 코트가 유압 저기 실더 조정해 놓고 어 본체 뒤에꺼 어 두개는 잘되는데 한개가 전혀 저기가 안목혀 실더도 못든 실드도든 뭐든지 저번에 저기 본사 갔다와서부터 그런거 어색 다시 반대 반대 다시 반대 아 다시 반대 다시 반대 다시 반대 반대 다시 시동 꺼봐요 옛날꺼는 없잖아 불쌍아 이건 없다 안보이는데 기억제 저기꺼는 철판 대개 있는데 이건 철판 대개 없게 두개 잘나와 한개가 안나와 맨 밑에꺼 이쪽이 잭이 반대쪽에 한개있고 이쪽에 위에 두개있잖아 두개에서 밑에꺼 여기 또 여기 본사 가서 해군 와서 와서 부터가 안된거 같아 어 아니 내발 왜 덜렁덜렁해 다 상관을 내발 덜렁덜렁해 덜렁덜렁 앞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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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니 앞뒤 움직임 앞뒤있어 앞뒤있어 어디 안걸리는데발 걸리는데발 뒤에있어 앞뒤쪽은 좋아지 앞뒤이 안나와 앞뒤이 안나와 앞뒤있어 앞뒤실때 안나오네 앞뒤실때 안나오네 앞뒤실때 앞뒤실때 안나오네 앞뒤실때 안나와 엥둣사 앞뒤실때 안나와 앞뒤실때 아마 드론실때 diamonds 66 다시 한번 내버려 아 내봐 내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옮겨 아 아 아 지불 일말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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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네 저 안에 밸브 밸브 저기 뜯어서 청소하거나 이래야 될까 뭐 이물찍 가서 이럴 수 있어 밸브가? 아래 밸브가 안 나와 밸브가 안 하고 있어 아니 청소해서 청소해도 잡히는 경우가 있어 그 안에 그 밸브가 있긴 있어 밸브 같은 게 있을 수 있어 체크 밸브 이런 게 있어 루어랜드 같은 경우는 있는데 위에도 있겠지 뭐 밸브가 안 하고 있어 앞서 다 두고 가져야 되잖아 그러면 밸브가 안 하고 있어 일단은 돌아가면 돌아가니까 이건 나중에 작업해도 되잖아 이렇게 잠깐만 이거 아래에다가 있는지 이건 한쪽 방에 하면 돌아가도 상관없는 거고 걔는 바로 위로 당기게 되잖아 구글하면 좋다 구글하면 구글하는 거 다는 거 많아 나 안 써 나 발 유학조금조금 처음이야 히추 오자 히추 오자 해보세요 한번 그나 그보다 나아 이거 해봅시다 실린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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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오일은 조금 빠졌어 이거 조금 빠졌는데 오일은 조금 빠졌는데 저거 빠져도 상관없을 거야 그 정도는 아니죠 4리터짜리 하나 사다가 그보다 해서 아이고 얼마 사보실 그거 그래도 한 5,6만 원 가지 않을까요? 아이고 아이고 완전히 뭐 안에서 다 줄여라 핀네 신기했을 것 같아 실린다 중앙 거라고요? 그거 나와 중앙 비료살풍이 뭐예요? 거기 거요 거기 실린다 앞에 거 열어주는 거 아 걔네는 아예 달자까지 나오잖아 어 달자 나오는데 이거는 수동이니까 개조일 내리니까 힘들어 아 중학과 갔다가 어 중학과 사다가 예 괜히 비료살풍이 좀 아 오류만 원 나가는데 대구사 사업 쌓아야 저거 실린도 저거 형사감네 어디다 넌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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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서 요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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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 저 안에 보면, 저기 기압재로 꺾고 있죠? 철판? 철판, 저기 한개. 저기에 우루가 있던거죠, 한개가. 저거요? 저 있는거, 저거. 아, 내가 적은냐. 아니 근데 그거를... 그거를 얘들이 미션을 하면서... 단동복도 조정하는 거래? 그게 뭐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한쪽 단동복도 똑같은데 하나 올려놓으면 한쪽만 가는 거에요. 근데 왜 그러면 바깥에다가 사람이 임의로 조정을 편하게 만들어야지? 아니 저거는 돼있어. 근데 이거... 이거 좋다고 해놨어. 그렇죠. 얘들 거는... 옛날 저기 거는... 아, 저 저기... 어. 저 철판 하나 있네. 응, 그거 그거 3개가 붙었는데, 그게 밑에 저기가 올라가졌어. 얘들 꼬개면서 저기를 한거야. 철판? 응. 건드렸구만. 그걸 건드린거지. 단동복도 저기... 야, 그 위에다가 4발 하나 연결해가지고 조정하게 만들지? 길라도 개조해가지고... 저기 저렇게 박혀쓰니... 저렇게 박혀쓰니... 저렇게 박혀쓰니... 그 안에 잘 맞췄네... 그게... 아... 본사에서? 어... 그렇게 해놨는데 누가 아냐고 그거를... 얘는 여기 있잖아, 얘는. 그래서 얘는 여기 있다고... 봐봐요. 어... 그쪽... bia... 추바!